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엘리먼트를 조회하는 방법 중에서 map이라는 걸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적용을 해봤고요. 이런 예제입니다. 코드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li라고 하는 변수를 선택한 jQuery 객체를 li에 담았고요. jQuery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map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메소드는 인자로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인자로 받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자를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map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이 전달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언제 호출하냐면 여러분이 선택한 엘리먼트들 하나하나를 순회하면서 그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첫 번째 엘리먼트는 0이니까 이 인덱스의 값으로 0 그리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바로 이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DOM 객체 여기서는 html li 엘리먼트겠죠 그 DOM 객체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면서 이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조회나 어떠한 제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함수의 인덱스 값과 엘리먼트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를 보시는 것처럼 jQuery 함수로 감싸서 그 리턴된 jQuery 객체의 CSS 메소드를 통해서 ColorRed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가 각각의 엘리먼트를 조회할 때마다 호출이 되면서 이 map이라는 이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는 이 엘리먼트의 인덱스 값을 전달하고 두 번째 인자로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DOM 오브젝트 즉 html li 엘리먼트를 인자로 전달하면서 이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console.log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인덱스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가리키는 html li 엘리먼트 즉 DOM 객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DOM 객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css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jQuery의 명령어인 이 css와 같은 걸 쓰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그 DOM 객체를 jQuery 함수로 감싸서 jQuery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런 jQuery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map이라고 하는 jQuery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jQuery 객체가 선택한 엘리먼트 객체에 담겨있는 엘리먼트들을 여러분이 순회하면서 정보를 얻어내거나 또는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엘리먼트 엘리먼트